뭐라고? 내가 급해서 응급실 가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밤에 24시간 응급실 가서 진료를 받든 한 번 갈 때마다 40만원 그것도 보험료가 3만 5천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우리 미래의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 이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10월달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응급실 내연비 혼합설계 S사 20만원 저번주까지만 해도 10만원 가입이 되는데요 10만원 더 올라간 응급실 비응급실 구별 없이 2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D사 같은 경우도 응급실 비응급실 연간 12회 2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D사 같은 경우는 20만원 S사 같은 경우는 누적 없이 일단은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늘 D사 20만원 가입하고 내일 S사 가입하면 무려 40만원 연간 12회로 4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진료를 받아도 40만원 1년이면 480만원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이 아프지도 않는데 응급실 내가 어떻게 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은 내가 정말 급해서 엠블란스 타고 우리 응급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내가 병원에 못 가서 저녁 때 가는 경우 아니면 24시간 응급실을 항상 오픈이 되었다 보니까 진료비는 최소 6만원부터 10만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실손보험에서 통원비로 보장이 되겠지만 응급실 가면 대기 순번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는 실손에서 보장이 되지만 매월 아니면 매일 통원시에 연간 365일에서 12회까지 응급실 내원 비응급실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만 받고 진료만 받아도 연간 12회로 4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S사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15,000원 그리고 D사 같은 경우는 2만원이에요.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S사에 15만원 혹은 D사에 2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D사에 20만원 같은 경우는 최저 보험료가 2만원으로 가입이 되지만 어린이 자녀나 아니면 성인종합보험 혹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355나 345 등 간편 유병자보험에서 응급실 20만원 비응급실 20만원 가입이 이제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0월 19일부터 모든 보험회사들이 거의 웬만큼 봉인이 해제가 되었어요. 물론 보수적으로 아직 응급실이 20만원이지만 비응급실이 3만원이나 5만원 정도 왜냐하면 역선택이나 모럴 해저드 보험금 청구할 역선택이 매우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특약을 아예 없애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절판 아닌 절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월 달 9월 달 매우 바빴는데 10월 달에는 보험업계가 지금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응급실 비응급실 서로 구별 없이 2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 S사 D사 타사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20만원 15만원 높은 구성으로 가입이 되지만 비응급실 같은 경우는 3만원 5만원밖에 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좀 굵직하게 S사 20만원과 그리고 D사 2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S사 20만원에 15,000원 혹은 D사에 20만원 최저 보험료 2만원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D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계 누적이 2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D사 먼저 가입하면 타사는 가입이 안되요. 특히 D사 같은 경우는 거의 3주 동안 사후 심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D사를 먼저 가입했다. 근데 타사 같은 경우 내일이나 다음 주나 3주 이내에 가입을 했으면 D사에서 D사 걸 빼든지 타사 걸 빼라고 우리가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한테 엄청 많이 쪼이거든요. 안 그러면 영업정지나 막대한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D사 가입하면 3주 동안 가입이 안되는데요. 저희 보험망팀에서는 D사 가입하고 그 다음날 S사로 누적 없이 20만원 합이 얼마죠? 40만원까지 응급실이든 비응급실이든 통원만 해도 40만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 자 보험료 최저 35,000원이기 때문에 35,000원 가입하고 40만원 보장을 받느냐 15,000원 혹은 2만원 가입하고 20만원 보장을 받느냐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급하게 응급실이나 비응급실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되지 않는 선 일단은 응급실 내원비 자체가 보험료가 몇천원 되지 않아요. 하지만 S사는 15,000원 D사는 2만원이기 때문에 골절이나 수술비 이 정도로 자잘한 부분들을 최저 금액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또 다른 장점이라고 중복해서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